요! 안녕하십니까? 상실의 비용으로 몰다! 새해가서 스티입니다. 1994년에 미국은 북폭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겨우겨우 미국을 말려서 무산됐긴 했는데요. 오늘은 1994년 북폭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994년 북폭위기를 알려면 1993년으로 가야 합니다. 1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빌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북한의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살해 있었긴 했는데 사실상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 김정일은 정권 안정화를 위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바로 MPT를 탈퇴한 것이었습니다. MPT는 핵 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인데 여기를 탈퇴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뜻이죠. 원래 북한은 1980년대 초반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소련으로부터 원자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핵발전소를 전력발전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려고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해서 북한이 1985년에 MPT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MPT에 가입한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경수로 4기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그 후 1992년에는 핵안전조치협정까지 맺어물어서 완전히 MPT에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MPT에 가입하게 되면 핵개발이 의심되는 국가들은 IAE로부터 시찰을 받게 됩니다. IAE는 국제원자력기구인데 핵무기 보유를 감시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IAE가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IAE가 북한의 상담 핵사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사찰을 해보니까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핵개발한 거지? 야 더 까보자. 나 영변 핵시설 좀 의심스러운데? 핵개발 무조건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니까... 그래서 IAE가 1993년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특별사찰을 요구했는데 이제 북한이 IAE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IAE의 사찰을 거부했다는 것은 세계 질서의 정면으로 대결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명확한 심증이 나와버린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북핵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랑 북한이 정권교체 시기입니다. 미국이랑 북한이 국내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이 IA 시차를 거부하게 되니까 1993년에 한미 양국은 팀 스피릿 훈련을 제기하는데요. 팀 스피릿 훈련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니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B-50이 몇십대가 날라다니고 한국만 모고 몇십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하는 훈련인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팀 스피릿 훈련이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재정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폐기 선언을 계기로 해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북핵 문제가 뜨다 보니까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팀 스피릿 훈련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생각보다 더 미친 놈이었던 겁니다. 북한에 김정일의 정권 안정화를 위해 MPT 탈퇴라는 강수를 들게 된 겁니다. 해볼테면 해봐 이런 마인드로 MPT를 탈퇴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국채세가 난리가 납니다. M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핵개발해서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서 일단 북한 핵개발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993년에 두 차례 북미회담을 통해서 MPT 탈퇴를 유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외교라는 게 늘 그런 거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였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해서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심지어 백악관과 청와대 내부에서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핵을 갖기 전에 전쟁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이 트롤짓을 해버립니다. 1994년 3월에 남북한 협상에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이때까지 데드라인으로 설정해놨을 건 영면 핵연료봉 교체를 북한이 강행하면서 과거 핵활동 자료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가 뚫려버립니다. 모든 협상이 전부 다 무산이 되어버렸고요. 한반도 전체에 전쟁 위협이 급속도로 드리워지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전쟁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타곤에서는 이미 영면 핵시설에 대한 폭격 작전 준비를 끝마치었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94년 5월 18일에는 미국의 모든 사성장군들이 펜타곤에 모여서 제2차 한국전쟁 가능성을 논의했고요. 1994년 6월 14일에는 영면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세 가지 방향으로 고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면의 재처리 시설만 공격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재처리 시설과 함께 영면의 다른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면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주요 군산시설을 전부 다 파괴하는 방안이었죠. 사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폭격이 시작되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이 터지겠구나. 미국의 의지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1994년 6월 16일 날 미국은 청와대에 이런 말이 전하게 됩니다. 한국 내에 미국의 민간인들을 전부 철수하겠다. 미국인 소개 계획을 한국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지자 청와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은 나개권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진짜로 전쟁 직전에 하는 행동인 자국민 소개 계획을 짜버리니까 공악을 해버린 거죠. 근데 김영상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은 아닌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순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으로 어떻게든 말려보게 되는데요.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전쟁만 하지 말자고 요구를 하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를 소개를 못하게 우리 협조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완강히 거부했고 또 2시간 동안 클린턴 대통령을 만류하고 있었어요.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하면 할지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5만 명의 지상군과 400대의 항공기 그리고 다수의 로켓 발사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대규모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고 북한을 끝장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미 펜타곤에서는 계획이 끝났고 빌리 클린턴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에 백악관에서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있었던 지메카토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 내용은 북한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 제재와 병력 증강을 안 하면 재처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협상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한이 꼬리를 낸 거죠. 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빌 클린턴은 역으로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북한이 모든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당장 병력을 물리겠다고 제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정일보다 더 높았던 김일성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위기가 수습되게 됩니다. 정말 싸인만 하면 전쟁이었던 상황에서 가까스로 카토 전 대통령과 한국의 만류 덕분에 전쟁이 안 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동해에 이미 미국 항공모함 도착하고 군함 33척이 와있었다고 해요. 명령만 내리면 바로 출격하는 상황인 거죠. 겨우겨우 북미 간 합의가 끝나게 되고 1994년 9월 23일에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북한은 MPT 완전폭기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 시찰 허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핵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당시 북폭을 말렸었던 것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핵 개발을 할 줄 몰랐던 거겠죠. 만약에 진짜 북폭을 했다면 좀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말리긴 했지만 미국이 북폭을 해버리면 한국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든 참전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나는 거라 한국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아마 통일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1차 북핵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